그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타미, 타미, 박타미. 아침에 5분 만에 이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사골. 사골, 사골. 그런데 키 성장에 딱 맞춤형으로. 이거는 김장이야, 버터 김장. 포인트 포인트마다 너무나 이뻤어요. 저 선물 받으면 기분 진짜 좋겠다. 아직 안 가셨어요? 네, 오늘도. 제가 갈게요, 제가. 열정, 열정, 열정. 오케이. 수민 씨 터진다. 떡볶이를 왜 시켜먹어? 햄 먹어야지. 진짜 많아. 나는 뻔하지 않다. 수민, 햄. 남았다. 실패 없는 떡볶이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